오늘 또 왜 오신 겁니까 여름이고 집에서 혼자 게임하려니까 심심하고 각종님은 심심하면 오세요 진짜 근데 저는 생각보다 엘리피규어 나쁘지 않던데 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직 뜯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더라고 아직 뜯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뜯진 않았다 술은 마셨지만 뭐 안 했다 뭐 뭔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해보셨던 오락실 게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다 어지간한 건 다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제꺼 스위치 갖고 왔지 않습니까 각종님 스위치를 지금 독에다 껴놨는데 야 무슨 이게 닌텐도 스위치인지 레트로 스위치인지 모르겠어 무슨 게임이 레트로 게임 밖에 없어 켜봤는데 두 개씩 사다보니까 80만원 지출한 거 같아요 80이요? 아니 하나에 뭐 9천원 만원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사다보니까 그냥 나오면 사요 또 이따 보시면은 나오면 저는 하나씩 사요 커피 한잔 덜 먹고 사는 거죠 대전격투요 대전격투 한번 하죠 뭐 대전격투 뭐 말씀만 하시죠 스파 한번 하죠 스파 스파가 스트리트파이터가 없어요? 아니 스파가 없으시다고요? 스파를 아니 레트로 게임에 80을 치셨다면서 스파가 없다니 사면되요 저기 사면되요 뭐야 사요 저기 진짜 플렉스 이쪽님은 일단 지른다 사면되요 플렉스다 네 나오면 사요 네오조 게임은 거의 90%가 있습니다 각종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최고가는 뭡니까? 최고가요? 가방에 있는데 가방에 있으시다고요? 뭡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안됩니까? 야 아니 무슨 가방에 들고 다니셔 최고가를 아니 최고가 게임을 대체 왜 들고 다니시냐 이거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게 GBA 거 버블버블이거든요 버블버블? 네 근데 이게 A급 그냥 뜯어만 본 거여서 자랑하려고 들고 다닌다고? 아니요 그냥 저기 자랑하려고 들고 다니겠어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뭐 해봐야 한 30 하겠지 곱하기 2 30 곱하기 2 30 곱하기 2라고요? 네 한번 열어만 본 정도면 한 55에서 60 정도? 가방 누가 깔고 앉으면 피눈물각이다 지금 게임이 들어있는데요 가방 깔고 앉으면 60만원 손해배상각이다 돈가방인 줄 알고 훔쳤는데 열어보고 도둑도 각종님도 쌍 피눈물각이다 항상 가방을 이렇게 크게 메고 다니시던데 맨날 그거 들고 그거 가방 메고 하늘이 다니시죠 쓸어 담으려고 비어있어야지 담으니까 플레이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딱 사가지고 딱 보고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게임샷 창업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가게 차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물건 값이면 아까 보여드린 거 이런 거 벌써 한 6개면 600인데 10개면 현세대기는 그래도 정가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레트로랑 틀린 거는 현세대기는 더 따지거든요 유저분들이 500원, 1000원 이런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아 이번에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라스트 오브 워스 파트 2 때문에 망하는 게임샵들이 지금 뭐 많죠 지금 왜냐하면 받아놓고 재고가 엄청 많아요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망하는 겁니까? 반품 안됩니까? 근데 그 상황이 그랬어요 첫날 라스트 오브 워스 첫날 때요 이게 품절났어요 한우리에서도 품절났기 때문에 모든 게임샵 물론 뭐 한울리도 그렇겠지만 많이 샀지 않겠습니까? 지금 논란이 터지고 하니까 아 그 사이에 이렇게 되버려가지고 이게 뭐 지금 라우러 쇼크냐 지금 아타리 쇼크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킹덤워치3 9900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뭐 좀 한우리 가면은 탈인데 9900원에? 네 만원도 안 돼? 야 무슨 커피값 커피값이네 커피값이 9900원 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9900원이라니 네 게임이 덤핑되는 거 너무 가슴아파 그러니까 게임성이 아주 거짓 같으면 너는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킹덤워치3 같은 것도 또 제가 스토리 정리 컨텐츠까지 만들면서 거의 개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조회수는 조회수대로 안 나오고 게임은 게임대로 망하고 스토리 정리하는 나도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모르겠고 환장하게 드라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GBA 게임 중에 닌텐도 퍼스트 말고 이건 꼭 해봐야 한다는 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닌텐도 퍼스트 파티 타이틀 말고 그 더블 드래곤 어드벤스 아 더블 드래곤 어드벤스 근데 이게 좀 비싸긴 해요 지금 한 30만원 넣거든요 그걸 추천해주시면 어떡합니까? 30만원짜리를 좀 싼 걸로 해주셔야지 차세대기 사냐 마냐 이러고 계신 분한테 지금 30만원은 좀 그래 30만원은 좀 차세대기도 지금 70이냐 60이냐에 따라 다들 희비가 엇갈리는 이 마당에 아이언키드 나왔습니다 아이언키드 지금 인터넷 검색하시면 4,900원? 각종님 여자의 마음을 게임 지식에 반만 아셨더라 이미 아이까지 있으실 텐데 야 제가 제가 진짜 야 오늘 까네 노영훈님이 저한테 어마무시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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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주셨어 구찌 티셔츠를 포장해놓고 안 까고 안 까고 놔뒀어 여름에 입어야지 반팔이니까 내가 열어보고 깜짝 놀랐잖아 인간적으로 진짜 아구찜 실화냐 아구찜 실화냐 어? 아구찜을 하냐 인간적으로 내가 욕을 안 할라 그랬는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설레이는 마음으로 포장을... 아구도 있는데 여기 형? 아구도 있어 여기 아구도 있어 여기 진짜 월척 제대로 당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치밀했던 게 영수증도 들어있었고요 안에 영수증은 진짜라고? 야 진짜 짜증나네 영수증은 자기가 사고 자기 거 진짜 영수증을 첨부했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낚시 제대로 준대요? 정말 진짜 소개팅 한다고 막 채팅이 화려 좋더라고요 아 소개팅 해준다고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 이틀 뒤따가 이제 없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요 아 소개팅 해주신다고 하는 거 뭐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해요 각종 연구는 또 뭡니까? 각종 연구 공구가 뭐냐 하면요 공구가 뭐예요? 각종 화제? 공동구매? 아니요 아까 뭐라고 하더라 공동결혼인가? 공동결혼은 뭐야? 공동결혼은 뭐야? 누구랑 결혼을 같이 하실려고 공동결혼이야? 아 공개 구원이래요? 공개 구원 공개 구원 공동결혼 공동결혼 누구랑 공동결혼 하신다고 공동결혼 너무 웃긴데? 공동결혼 합동결혼은 들어봤어도 공동결혼 공개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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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집에 있는 건 이제 한 차 정도 팔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차 한 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차 한 대가 나와요? 한 차 팔면? 그 정도 나오겠죠 와 그 가격으로만 따지면 거의 1억 넘게 이상 있어요 1억은 더 되죠 1억 더 있어요? 1억 더 있어요? 1억만? 1억은 더 되죠 2억 갑니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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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을 거 같은데 2억 넘는다고요? 집 한 채로 살 수 있는 거야? 게임 다 팔면? 야 게임이 2억이다 와 이거 믿겨지지가 않는데? 와 대박인데 예전에는 세우님이 저희 집 콜렉터 때 오셨을 때 그땐 창고에는 안 꺼냈을 때 이렇게 봤는데도 한 이런 건 없겠죠 얘기했는데 제가 술에다 먹는 거 돈 쓰는 거를 하긴 여태까지 게임에다가 계속 썼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못 모았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프리미엄이 올라간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오 하긴 오른 것도 있겠다 그쵸 옛날에 20만 원 정도 지금은 90만 원 정도 아 그런 것도 있겠네 진짜 와 이게 주식 웬만하면 주식보다 낫네 그리고 어떤 거는 심지어는 슈퍼패미콘 팩은요 가격 책정이 안 돼요 가격이 아예 책정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그냥 밀봉이 없으니까 오오 능력 있는 남자셨다 창고 꼭 잠그고 다니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게임으로 제대로 재테크 하셨네 꺼내 봤더니만 지금 집 앞에 트럭이 지금 지금 각종님이 집 앞에 트럭이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다 털어 가려고 지금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나는 이제 각종님 집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입을 해야겠다 스네이크 모드로 해가지고 디스 이스 스네이크 여기는 각종님 집 앞 각종님이 지금 나오고 있다 문 앞에 들어간다 채코가 보인다 유력 용의자 세오다 뭐 게임 없어지면 나야 이제 잠입 컨텐츠 가볼까 진짜 세오가 간다를 세오가 턴다로 해가지고 한번 잠입 컨텐츠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한번 각종님 창고 한번 가보자 Tonight 나 아 또 라고 빵빵 osion 산책 기 recipe 하면 또 governance dentro rest knowing too